오늘도 저와 오븐톡 하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가게에서는 도조밖에 안 들리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점원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너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점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조만 모아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손님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경이나 미화의 표현인 오나 고를 단어 앞에 붙여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겐키 데스까 이런 것들도 앞에 나와 있는 오가 바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오뎅은요? 꼭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오뎅은 그냥 음식 이름이죠. 뭐 오가 붙었다고 다 존경은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다 존경과 미화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으로 들어갈 건데요.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난 레스토랑 사장이다. 사장이다. 최면을 걸어보세요. 최면을 걸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쪽에 오세요. 이렇게 뜬 거 기억나세요? 이쪽에 오세요는 거찌라니 넣어서 메뉴 받으세요는 메뉴 넣어서였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으로 가보죠. 자, 맛집의 경우에는요. 손님들이 줄 서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줄 서 있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거죠.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다음이란 단어는 쓰기. 자, 다음에 부는 갖다. 자, 근데 일본에서는 명사와 명사 사이는 노를 무조건 붙이죠. 자, 그래서 쓰기 노 까다 하면은 다음 분이죠. 자, 근데 손님한테는 존경의 오 를 붙여서 어츠기 노 까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들어오세요는 어츠기 노 까다 도저 어츠기 노 까다 도저 자, 이번에는 여기에 앉으세요. 뭐 거찌라니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자리라는 단어는 새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자리, 이 자리는 거찌라 너 새끼 이쪽 자리에는 거찌라 너 새끼니 자, 그 다음에 뭐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자, 편하신 자리를 일본에서는 좋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좋아하다 뭐 쓰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좋아하는 자리는 쓰기나 새끼 쓰기나 새끼 자, 근데 존경의 오 를 붙여서 어스키나 새끼 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개 만들어 볼까요? 이쪽 자리에 앉아주세요. 거찌라 너 새끼니 넣어서 거찌라 너 쉐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기고요. 새끼가 자리죠. 자,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주세요는 어스키나 새끼니 넣어서 어스키나 새끼니 넣어서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정해진 자리는 싫다며 저쪽에 있는 창가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아유,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는 일본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넣어서 넣어서 뭐 도서만 두 번 외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내까지 했으니까 이제 주문을 받을 차례죠. 주문은 일본어로 주몽 한국말로는 주문 주문 주몽 주문 주몽 뭐 한긋 차네요. 자, 근데 역시요 존경의 고를 붙여서 거추몽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주문 받겠습니다. 뭐 느낌 오시죠? 거추몽 넣어서 거추몽 넣어서 자, 근데 뭐 손님들 중에서는 아우, 아직 못 골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요 그럼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주문을 받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언제라도 언제든지에 해당되는 표현은 언제든지 편하실 때 주문 받겠습니다는 자, 우리나라 말과는 직역해서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이 자체로 연습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샐러드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일본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유는 일본어로 지유 자유, 지유, 자유, 지유 한긋 차네요. 자유롭게는 지유니 자, 역시 손님한테는 존경의 고호를 붙여서 고지유니 자, 그러면 문장 길게 만들어 볼게요. 샐러드는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라다와 고지유니 도소 커피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히와 고지유니 도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지유니 도소 라는 표현은 좀 외워두셨으면 해요. 자, 왜냐하면 일본 호텔에 갔을 때 무료 음료수가 있고 또 유료 음료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무료 음료수의 경우에는 항상 음료수 앞에 고지유니 도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서 챙겨 먹으려면 이런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일본어로 동시 통역 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 자리에 앉아주세요. 거찌란어 세키니 도소 주문 받겠습니다. 거찌멍 도소 무료로 샐러드는 무료로 이용해 주세요. 사라다와 고지유니 도소 지금까지 제가 한국말로 한 문장을 일본어로 전부 만드셨다면 오늘 수업은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